너무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고향을 떠나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남한이 알고 있는 지금 아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나를 사랑할 거다 늘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입니다 권영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칭찬 안 해도 여러분 자주 자기를 칭찬해야 됩니다 권영아 괜찮아 뭐 뭐 뭐 아没问题 권영아 괜찮아 뭐 뭐 아还可以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이 또한 넘어갈 거야 기도하면 그분이 넘어가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찬송하면 그분이 또 넘어가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또 넘어가게 해 주실 거야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상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깐 여러분들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칭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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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나를 경려하지 않습니다 别人不会鼓励你 그럼 그럼 한 번 우리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leen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과 잘하십시오 가슴에 손 한 번 얹고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든 거에요 이것은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악 Ei電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독립이 몇 번 만 vid 우리는 꼭 것에 대해 우리의 이름을 든 거에요 여러분, 이름을 든 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든 거에요 무슨 이름을 든 거에요? 론국 poet, 너 한 nombreux 여러분, 이름을 든 거에요 제발, 어? 모든 게, 여러분도 든 거에요 롱고아, 안하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좀 어색합니까? 좋은 것은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훈련해서 연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들어서 권영아 괜찮아요? 롱고아, 안해. 안해. 권영아, 하나님이 너 돌봐줄 거야. 롱고아, 상대가 당신을 보고. 그리고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들만으로 지나갈 거야. 한 번만 더 합니다. 자기 전입니다. 너 참 잘 써. ن을 잘 써. 너 참 잘 써. 이 말은 자기 전이 아닙니다. 취면 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쁜 자식이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복행하고 때로는 나쁜 말을 했지만 가족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면을 가고 있는데 또한 장면을 가고 싶습니다 또한 장면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내 삶의 변화가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늘 흐뭇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것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자녀를 말로 바꾸려고 하면 더 멀리 갑니다 내가 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폭언이나 폭행으로 바꾸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나 자식이 더 멀리 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으로 바뀌는 분야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안 하는 sagen 자식이 도 schem하 geme의 상황이 변화합니다 저는 과거 전에 조금만 그러지 І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gebaut자가 each other를 변화합니다 내가 에서cop体 появуется 처음으로 변화하면 가족들도 변화 S sigh there 당신이 이제 변화하면 개정하지 troubled 席은 안상 뜬ший 그 다음 행동으로 변화을 보려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과 먹는 것, 사는 것이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바뀌어서, 내가 말로가 아니라 한 종으로 가족들에게 분을 보이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내가 변화하여 한 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명의 변화와 행동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육 간의 복을 받고, 그분이 함께하신 것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명의 사랑을 Acts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自己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믿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적은 중국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낙원으로서 한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나의 본양은 천국입니다 지금 낙원으로서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본양을 천국에서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把 용역을 그리게 우리 상대 멋진 통역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후 화가 축복滿滿 한 번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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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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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